내가 말해 흐진 씨한테 그런 오해받는 거 싫어요. 믿어도 돼요. 강진 씨 나빠서. 우리 딸은 울려서 내쫓아놓고 술판에 노래판에 춤판까지 버리셨습니까? 야! 빨 쓰고 묻지! 내가 우리 순복 씨 건들지 말라고 그랬지? 간만에 껌 좀 뱉어줘 볼까? 나 안 되고 다시 돌아와. 안 돼. 강진아, 사랑한다. 차 실장은 절대로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. 차 실장이 인생이야. 떠난다면 놔주는 게 맞아. 차 실장이 뭘 선택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보단 가서 직접 부딪혀보는 게 낫지 않겠냐? 생각보다 좀 아플 텐데 살아있다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, 아버지. 난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네요. 아버지께서 여섯 번째 합의 사항을 정하셨다고요? 여섯 번째 합의 조항은 바로